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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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 워 여러분 어땠어요? 오늘 이렇게 공개 팬싸여서 우리 팬분들도 저희를 보고 또 그리고 저희를 몰랐던 분들도 저희를 보고 또 그리고 팬싸에 당첨이 안 되지만 다 이렇게 보러 오시고 보러 와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 끝까지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유전선이지? 여러분 저희 드림캐쳐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팬분들도 밥을 왜 안 먹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밥 맛있게 먹고 오늘 좋은 주말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인사할까요? 저는 지우 수아 식니 청순선녀 유현 유현 공돌리는 다미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쁘 바삭 하아 사막 우윗 이쁘 아주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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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